어? 중붐속 중독? 알루미늄 비속? 헐 가자 가자 여기로 안 가, 이리 와야돼 가자 여기로 안 가 왜 우유 한 잔 여기로 안 가 하이 야, 이리 와야될 맛있어? 오늘 여기로 안 가 야, 이리 와야될 해야지 야, 이리 와야될 darl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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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어 천천히 띵 이리와는 집중한 집중 집중한 집중 집중한 집중 집중한 집중 집중한 집중 오이 착하다 가만있어 봐 쉽게 할 수 있었어 오고 오고 뭐가 이상했어 아야 하지마 집중한 집중 집중한 집중 집중한 집중 집중한 집중 집중한 집중 집중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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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실 집중 집중 나 숨긴 거 아니야 제 spos 난리난리 알겠어 알겠어 오오오 아아 잠깐만 하하하하 오오오 자아 오오오 잘한다 엄청 많이 잘랐어 슈퍼 다시 뒤로 슈퍼 venidos 인정 짠 송이꺼 먼저 엔, 이렇게 수치로 딱딱 나오는구나 쏭이는 대부분 기준 범위 안에 있는데 황이 제일 많고 인, 아연, 셀레늄, 요드 이 살짝 부족하네요 독성 중금속 뭐야 수은, 알루미늄, 비소, 안티몬? 뭐야 뭐야 기준 범위 안에 있긴 한데 그래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충격이야 왜 있어? 중금속 중독이래 세상에 자세히 살펴보면 알루미늄은 뇌신경계 손상, 심혈관계 이상 흥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주는데 쏭이는 18.87로 주의상태라고 하네요 원인이 뭐지? 주요원인 핀사료 아니고 가공치저 아니고 탈치저 아니고 적금사료 아니고 원인이에요 아니고 과자 빵유유도 알루미늄 있구나 그리고 아, 황사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확실히 이게 영향이 있네요 아, 깜짝이야 수은 수은 원인은 뭐지? 접착제, 살균제, 살충제 아니고? 아, 여기도 매연이 있구나 대부분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는데 가장 유력한 게 이 매연인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소니한테 필요한 영양 성분에 대해서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미나친 채식급여 소니 고기 좀 먹어야 되겠네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수은 고기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수은 알루미늄 중독이야 세상에 고기 고기 영양 성분 고기 우리 뽀, 굴이 왜 이렇게 많아? 독성중금속에서는 뽀도 알루미늄, 비수 안티몬이 다소 많은 편이긴 하네요. 소유보다는 덜한데, 일단 정리를 하면 결핍상태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이 결핍상태이고 굴이 과다. 독성중금속은 주인은 없고, 과다 없고 그래도 좀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라 뽀는 독성중금속은 없는 것 같아요. 원소 비율 자율신경계, 양호, 갑산성활성도, 항진상태,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 우리 뽀 스트레스 많았죠? 그랬죠? 구리는 16.35로 다소 과다상태 구리는 왜 과다요? 구리 과다의 원인은 만성감염, 현비, 아연결핍 이 아연과 구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독보는 차류가 거의 95%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기회에 바꿔봐야겠어요. 일단 병원에서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고 혈액보다 먼저 신체 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해주니까 아프기 전에 예방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결과지와 함께 온 이 칼럼북에도 유익한 건강정보와 꿀팁들이 담겨져 있어요. 강아지 고양이 키우신다면 정말 꼭 한번 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전 6개월 뒤에 또 한번 해보려고요. 또 한번ě 아프기 전에 언제 pleções 도전 ckså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